빨리 한 개 해 안 했어 질차 추천 빨리 해라고 안 했다고 아 이 사람들 끝까지 안 해 저 지금 우리 참가 안 하시는 저 푸우로빈님은 하셨는데 왜 여기 참가하는 사람이 안 하냐고 아 이 사람들 참 웃기네 이거 지금 참가 안 하시는 분이 한 개 했다 저기 지금 푸우로빈님이 어? 아 이 사람들 정말 안 될 사람들이네 됐습니다 자 그냥 갈게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아니 여기 참가 안 하시는 저 푸우로빈님도 하셨다 어? 이 사람들아 별표하고 업 업 누르라고 업 엄지 엄지 누르라고 엄지 엄지 누르라고요 엄지 이거 따봉 이거 누르라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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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됐나 이제 됐네 아이고 장하셨다 아이고 아이고 이번에 했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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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별표 받기 참 추천받기 힘들다 자 이제는 팀 추천식으로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살 많이 빠졌어 이거 보이나요? 보여요? 보이세요? 자 1번 히로님꺼를 이제 뽑아볼건데요 자 1번 히로님팀 갑니다 과연 첫팀이 어디가 나올까요 기대해봅시다 우딘의 새 당첨 뭐 그냥 중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냥 중타입니다 히로 우딘의 새 당첨 자 2번 레이나님 자 2번 레이나님 자 2번 레이나님 좀 으깨 여기 돌아갔네 이번에 레이나님 체스카 모스크바 축하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안좋은 팀인데 바보같아 똥팀인데 바보같아 저걸 우승한데 미쳤나봐 자 3번 더 럼 더 럼님입니다 더 럿 던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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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 베티스 중타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손날도님 오늘 결혼 하시는 자 오늘 결혼하시니까 팀을 좋은걸 드려야 될텐데 어? 레버쿠젠 이야 좋아요 이야 결혼의 운을 받았나요? 레버쿠젠입니다 팀 좋은거 가져갔어요 자 손날도님 레버쿠젠 당첨 그 다음에는 누구죠? bc 요번에 bc죠 bc한테 무슨 팀을 줄까요? 여러분 어떤 팀을 주셔야 될까요 bc한테 어떤 팀을 주셔야 될까요 어떤 팀을 주셔야 될까요 네 주작 그런거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작을 이걸 어떤 팀을 줄까요 제노아요 제노아 제노아 여보세요 말이 그렇다는거죠 말이 말이 그렇다는거 아니니까 말이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맞춰 말이 그렇다는거지 진짜 이거 막 주작주작 하는데 이거 진짜 내가 보내줄테니까 한번 해볼래? 진짜 내가 방송 이거 뭐냐 그 추첨식 방송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한번 해볼래? 가져가서 해볼래? 해봐 되는가 니들이 한번 해봐 되는거 해봐 한번 해가지고 너네 하면 내가 니네 해달라는거 다 해줄게 tiro 구웠습니다 어떤건지 몰라요 자 자 제발 헐 허 뭐야 허 허 이러니까 주작이라서 를 듣는거야 내가 뭘 보고 뽑냐고 이거를 헐 아 제노아 좋아 나 제노아 하고싶었는데 제노아 좋은데 왜 그러지 제노아 좋은데 왜 저러지 제노아 좋다니까 나 제노아 하고싶다니까 제노아 하고싶었는데 제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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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늘이 주신 팀입니다 제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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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노아 이 제노아 glorif 이 사람들은 왜 뽑았는데 왜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없지 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반 리액션이 없냐 왜 사람들이 리액션이 없어 주작주작만 하고 아 원래 좀 다양한 반응들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이번 신입들은 좀 그런 반응들이 좀 없네 리액션들이 없네 채팅창 내리고 있잖아 지금 여기 유책창 맞잖아 리액션들이 없어 자 이번에는 주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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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누구죠? 다음은 누구입니까? 킹님 자, 근영이 형 자, 이제 몇개 안 남았어요 크리스탈 펠리스 좋은데 가져갔네요 크리스탈 펠리스 크리스탈 펠리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죠 크리스탈 펠리스 아 예언하십니까 그래요 많이 하세요 자 이번에는 반반 정우님 아 정우님 아 아 아 아 스포팅 리스본 축하합니다 얘들도 좋아요 쓸만합니다 좋은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이팀으로 당하셨죠 그죠 제가 이팀으로 했을때 야 포르가 안되네 포르가 안되구나 자 이번에 접미가 자 이제 팀이 몇개 남았죠 스완지 남았고 스토크 남았고 그 다음에 아약스 남았고 또 뭐있냐 또 뭐있죠 기억이 안나네 기억이 안나네 근데요 근데요 지금 수완지 스토크 아약스 그 다음 뭐 어디에 어디 남았어요 또 남은데 어딨어요 남은데 어딨죠 나머지 3개를 모르겠네 나머지 3개를 모르겠네 어디지 아 그래 모나코 생테디엔 아 생테디엔 아 생테디엔 남았구나 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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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 나머지 하나 뭐지 하나 모르겠네 하나 모르겠네 생테 했어요 지금 생테를 피해야되네 생테가 똥김이네 지금 남은것 중에서 생테랑 아 와포드가 남았군요 와포드까지 아하 와포드랑 생테디엔을 피해야겠네 살려줘 두파만 안걸리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서 할게요 그 두파만 안걸리게 해주시면 알아서 할게요 그 두파만 안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생테랑 와포드 두파만 안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뽑을게요 저 맞죠 이번에 저죠 제가 운명의 공을 뽑았어요 운명의 공을 뽑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 두파만 안걸리면 좋겠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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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스인데 같은 스시티인데 스토크시티가 아니고 스완지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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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개를 앉아서 감사합니다 자 나라고 형 아니라고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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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첨 자 이번에는 누구죠 이번에는 누구죠 이번에는 누구죠 누구 차례죠 아 블루 형 자 예찬이 형 예찬이 형은 항상 보면 팀 가져가는 빨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팀만 가져갑니다 항상 항상 좋은 팀 가져갑니다 헐 와포드 나왔습니다 야 조용 뭐지? 저 형 뭐야 초용력 있는거 아니야? 헐 자 그 다음에 구간지님 마르세우가 있었군요 마르세우가 있었어요? 마르세우 있었나요? 잠깐만 마르세우가 있었군요 마르세우가 있었군요 마르세우가 있었구나 마르세우가 있었구나 마르세우가 있었구나 마르세우 생각도 못했네 뜬금 뜬금포네 마르세우 개뜬금포네 나 있는 줄도 몰랐네 마르세우 자체를 몰랐어? 있는 줄을 자 이번에는 누굽니까? 호야님 꿈투리 파파님 꿈투리 아빠 지금 여기 계시나요? 꿈투리 아빠님? 계속 왔다갔다 하시던데 자 지금 똥은 이제 생태디엔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우리 꿈투리의 길을 받아서 오우 아약스 오우 좋아요 팀 팀 좋습니다 아약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이분이 야 이거 자하면은 스토크를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있겠는데 자 지금 이제 똥팀과 금팀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지금 누가 똥팀을 가져가느냐 누가 생태디엔를 가져가느냐 자 지금 음 뭐냐 16번이 레오죠 동주는 지금 선택권이 없고 자 이번에 지금 지코인데 자 지코에서 어떤게 나올까 참 궁금합니다 예 참으로 궁금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지코 없죠? 지코 있나요? 지코 있나요 여기? 아 있구나 어딜 것 같습니까? 어딜 것 같습니까? 자 선택은 됐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? 아이고 지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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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미안하다 지코야 형이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지코야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열심히 해라 참 하늘도 참 가혹하시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너의 뜻인가 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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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코야 너 설현이 만나서 그런거야 인마 어? 설현이 만나가지고 그런거 아니야 지금 어? 설현이랑 사귀니까 이정도는 이걸 감수해야지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지 원래 이런 맛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쵸? 자 이제는 어 두개가 남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남은 팀이 스토크시티랑 하나 뭐죠? 스토크시티랑 하나 뭐 남았지? 스토크시티랑 스토크시티랑 음 뭐 남았나 스토크시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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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나코가 남았네요 야 이거 참 둘 다 센 사람들인데 센 팀만 가져가네요 둘이서 그것도 D조 제일 마지막 두 명이 예? 그쵸? 이거는 뭐 아무거나 걸려도 좋은 거거든요 모나코나 스토크시티나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둘 다 좋은 팀이니까 어 근데 이거 지금 잠시만요 이게 D조 제일 마지막 두사람인데 이게 두사람이 이렇게 됐네 이게 뭐 하늘에 뭐 끝이죠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아이고 순림 스토크시티 가져가신대 아이고 큰일났네 큰일났어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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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큰일났습니다 큰일났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정우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순님 스토코시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은 자동적으로 동주는 AS 모나코가 자 마지막 레오 모나코 당첨 쟤는 항상 팀이 좋아 자 이렇게 모든 팀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팀 바꾸기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팀 추천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대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밤바님 스포르팅 리스본 그 다음에 던럼님 그 다음 레알 베티스 그 다음에 레이나님 체스카 모스크바 그 다음에 구간진님 마르세유 그 다음에 선날도님 레버쿠젠 그 다음에 순님 스토코시티 그 다음에 비시 제노아 그 다음에 히로 우디넷에 그 다음 루리 레알 소시에다드 그 다음에 킹 크리스탈 펠리스 그 다음에 지코 생테디엔 그 다음 호야 아약스 그 다음에 요한님 그 다음에 FC포르투 그 다음에 레오 모나코 그 다음에 블루 와포드 그 다음에 저 스완지시티 이렇게 16팀의 팀과 조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네 자 뭐 팀을 가져가신 분들 그래서 뭐 좋은 팀도 있고 나쁘신 팀도 있고 한데 저희 클랜이 뭐 즐기자 하는 클랜이고 하니까 다들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라고 또 너무 너무 격렬하게 하지마시고 조금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음 같은 조하고는 연습게임을 하면 안됩니다 그 게임 시작이 전까지 리그 시작이 전까지 같은 조 사람하고는 절대 연게임 불가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음 이제 그 준비해서 어 잘 준비해가지고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 자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 한번씩 부르고 수고했다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자 오늘 추첨 시간에 많이 도와주신 반반 이정훈님 감사하구요 그 다음에 블루 예찬이형 그 다음에 완모님 고관진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장모님 오셨는데 눈치 보시면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영준형님 그리고 뭐 준호 그 다음에 윤희형이형 좀 늦게 하지마 왔으니까 뭐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팀의 최대 피해자가 같은 어 지코 자 또 혁종이 수고했고 그 다음에 히로 어 또 그 재원이 와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엔드리킹 어 근영이형 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옥수수 수염차 또 호야 어 또 또 늦게 왔지만 또 와서 어 감사했구요 그 다음에 또 또 또 또 지코 어 나머지는 뭐 다 좀 나갔나요 하여튼 이렇게 돼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현수님 음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래도 계셨으니까 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음 엔조이 유로파리그 추첨식을 권행했는데 음 자 그러면 모두들 영겜하러 가십시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밌게 영겜 하시면서 재밌게 치러봅시다 아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